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킨답서스를 잘라서 물꽂이로 번식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집에 스킨답서스를 화분에도 키우고 물꽂이로도 이렇게 수경재배로 키우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건 수경재배로 키운지 한 2-3년 된거구요 잘 아주 성장이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 두달 정도 잘라서 이렇게 뿌리를 내린 모습이구요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나 있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새이파리도 나고 있구요 수경재배 인데도 그래요 근데 이제 밑에 이렇게 뿌리는 굉장히 건강하게 길게 잘 나 있구요 하얗게 새순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화분에 뿌리가 잘 내려졌으면 화분에 잘 옮겨 심으셔야 되는데 보통 한 두달 정도면 아주 건강하게 잘 내려지더라구요 그리고 스킨답서스는 식물 초보들도 정말 키우시기 쉬운 식물이구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옆으로 늘어진 거를 한 두 줄기를 제가 잘라봤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하실 때 잘 소독된 가위 그리고 옆에 물병 하나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알코올 솜으로 소독했구요 불로 이렇게 소독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소독된 가위로 양쪽 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디씩 자르시는데 양쪽 1cm 간격으로 그 줄기를 잘라 주시면 되요 그 마디 밑에 공중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닫히지 않도록 그 뿌리에서 이제 계속 뿌리 내리기를 잘해서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면 뿌리가 내려요 내리기 시작하는데 한 두 달 정도 뒀더니 굉장히 뿌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구요 그래서 그 상태를 이제 화분에 옮겨 심으시면 되는데 이 한 마디가 하나의 그 스킨답서스 개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줄기가 퍼져 나가고 또 세이파리가 올라오고 막 이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식력이 좋고 공기정화 식물로 나사가 선정한 그 식물로 12위 정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실 때 많은 분들에게 나누시는 즐거움도 있으시니까 또 지방 곳곳에 수경재배 화분으로 여러 방식으로 장식하실 수도 있구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병에 꽂으시면 되구요 저는 좀 큰 병에 꽂았는데 조금 작은 병에 알맞게 꽂으시구요 두 달쯤 지나서 제가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었더니 또 이렇게 잘 자라더라구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